기선에 있는 불편함을 개선하고 있습니다. 분리들이 다 되기 때문에 AS가 쉽고 히터도 서랍식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히터가 고장이 나더라도 AS가 택배로서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 AS 비용이 굉장히 절감될 수 있는 로스석이고요. 스마트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초보자도 누구나 로스칭을 쉽게 할 수 있는 커피로스석을 현재 개발 중입니다. 현재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커서 업소용으로 현재 제작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향후에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저용량도 개발할 계획입니다. 그렇군요. 그렇다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. 현재 개발하고 있는 제품을 12월 말까지 지금 제작을 완료할 예정이고요. 이 제작이 끝나고 나서 내년도에는 가정에서도 쓸 수 있는 스마트 로스석이를 제작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. 감사합니다. 설명 잘 들었습니다. 대표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